3천만원 오토바이로 짜장면 배달하면 되겠네 세게 안나려오네 자식들 우와 여기 한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데 여기 자전거 타고 올라온거에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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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가겠는데? 오토바이는 징징거리고 걸리는데 승용차가 지나고 오토바이 한놈 두놈 석섬 너구리 너구리는 안나타나네? 너구리 그 다음에 너구리 다음에 뭐죠? 너구리 까지 몰라 너구리 까지 몰라 아이고 참말로 나이가 든게 그걸 다 잊어버렸네 옛날에 열까지 다 쉬었는데 아이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이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아요? 와 대차이게는 이런거 길이 얼마나 꼬글꼬글 했다 했냐 왓다리 같다 어이구 오더바이 가고 S짜리 남친구만에 뭐 나오길래 이게 이런길을 뭐 갈지짜라 가는데 갈지짜라 하면 안되겠네 이거는 갈지짜라가 아니라 아 너무 멋있다 이천이따 올라왔지요 네 봐봐 지금 내려갑니다 이제 천구백팔십팔미터 87미터 86미터 차가짜라 내려갑니다 아 지금 내려갑니다 이게 조각품이네 조각품 벽체가 어이구 또 오토바이 막 올려놔 와 이거 3천만원짜리 아이고 멋있다 어이구이구이구 오메오메오메 뭐 이렇게 많이 오냐 으아 끊어볼까 야 집들도 있네 세상에 하 그러면 이런 집들은 저 오토바이 한 대값보다 무다겠네 야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으아아 아 물이 막 흐릅니다 우아 우유79 우유입 물 으아 마 hero 야 멋있습니다 멋있어 한마디로 얘기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겠네 한마디로 얘기해 멋있다 그래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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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야 가 myös 봐라 이렇게 돌아왔네 길 좀 봐봐 자전거 두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남편이 하고 뒤에는 부인이 가네 멋있어요 이야 계곡입니다 계곡 엄청난거 청춘을 돌려다오 돌아 내려갑니다 랄라리띠리리리 멋져요 벽돌 아주 정교하니 닮아서 잘 싸놨습니다 벽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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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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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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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안녕. 안녕. 공개 엄청 비없고 하늘보셔서 흥미로워 통과 가슴 아깝게 아깝게 아찔 등 5 으 으 으 아 가방과 권낸사 술당롤 롤리리 롤리리 목초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. 여성 가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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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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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아 여기도 저렇게 하네? 저거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? 어 그러니까 저래가지고 건초 해가지고 아니 바보 아냐? 여기서 한 것 보고 우리가 따라 했지? 그래요? 그럼 목초지 목초기 대단한 나라인데 나는 또 우리나라보고 따라한 줄 알고 아이고 아 우리나라보고 따라 딱 쳐요 우리 한국사람인데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 제일 높은 곳이 반대시칸이라고 보시면 포포 키워 나가고 Nancy 폼 View illusion 제주에다 동시에 오케 키워 키워 어우 우iese 쟈 물좀 봐 저기 가서 물 맞이하면 3개 Luke ところ에 찬양 tak 우와 황홀하네 rias 보이자 나측에 슬 czy 만일 섬을 넘어가 protons 그렇게 proteger 오늘 땡자고 오늘 아니고 내일 땡자고 내일이 더 좋아 오늘은 못가고 땡자고 오늘은 폭포로만 죽여야 돼 와 이 폭포 아이고 아 천사챈챈 해주네 이거 좀 찍어볼게 그거 틀으라고 물줄기 봐라 나 저기서 한번 맛보십니다 물대포네 물대포네 저거 우리 몇 십년도에 저렇게 광중들을 향해서 물도 풀 수 없어 우리나라에 안양천을 가면 스프링클러로 해놓고 애기 오줌 싸는 것처럼 나와 한 잔 하지 근데요 봄에 가면 장미가 말도 못하게 이쁘게 싣거든 그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줘가지고 네네네네 다 스프링클러로 해놨는데 너무 쩔쩔쩔 나와 여기 뭐 십자가가 있어 교회가 있나 저거 저 십자가 있죠 저게 뭐지 그런게 표지판인가 십자가네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마을에 안양을 아 마을사람들이 눈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쳐다보면서 근데 좀 잘 좀 보이게 조금 크게 만들지는 겨울에 눈사태 이런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아 요거 키우니까 보이네 또 집자가 근데 조금 더 키웠으면 쓰겠네 아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쩔까라니 만들었으니까 이해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씀도 잘하세요 조리있게 힘내줍니다 와 진짜 불이 다 불 불 속에서 불 나오다 불 속에도 불 나와요 불 속에서 불 나와요 여기 여기 아니 이쪽에 또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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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나오고 불 속에도 불 나오잖아요 앉아서 하다가 근데요 여기는 바위 색깔이 이렇게 색색이 들어가지고 이쁘 빨간색도 들어와요 나는 허추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찍어 허추님꺼 다 표올려 아이고 난 다행히 1분 안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니까 보기도 쉬워 길게 안 봐도 돼 아 저기 설산 좀 봐 저거 찍어야 되겠지 저거 저거 우와 좋다 우와 설산 아이 그래 눈도 벽구나 딴게 딴게 키워 조금 더 키워 우와 멋있다 와 끝내지네 으음 으음 녹아서 나 이러는 거 보세요 네 다이가 아니라 그 위에는 얼음이에요 아하 아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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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에서 흘러내려는 물이 흘러내렸을 때 이 밑에는 또 골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와 예 아 저 폭포 좀 봐라 폭포 좀 봐라 폭포 좀 봐라 동걸이에요 예 이야 저 밑에서 저 위에서 밑으로 어마어마하네 와 아 우와 저 폭포 좀 봐 왔다 예진간이 우아우아했어 아이씨 기가망망하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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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지마라 아 으아 으아아 아니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큰소리가 나와 으아 아 으아 오오 오오 야 여기 RIGHT 여기가 오와미 ? 여기가 여기가 오와미 골짜기 골짜기 보다 plane 바라므면 봉들이 아주 위험스럽게 서있어요 와 와 으 GI 와 osteo 오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내 뿐이야. 이게 뭐냐. 잠시 후에 최종 목적지.